국성군이 전남 최초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콘센트에 연결되며 전력과 조도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의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입니다.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를 원하는 군민이라면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